화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테라운 고수경입니다. 드디어 화학 2 하는 친구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기출 엔재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기출 엔재는 어떤 강좌인지를 이번 시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화학 2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 2는요 여러분 일단 2 과목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개정되기 전과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화학 2예요. 그래서 이 기출 엔재라는 걸 통해서 많은 문제 풀어주면 되게 좋겠으나 이게 개정된 지 1년 지났잖아. 개정된 교과서로 작년 딱 한 번 거쳤고 수능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된 교과의 특징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풀게 되거든. 심에 안 나오는 범위 빠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화학 2의 개정 이유의 특징이 뭐냐면 단원적인 개념 내용이 굉장히 줄었어요. 단원이 거의 한 반은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이 적어졌어. 근데 단순하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 파트가 꽤나 많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항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화학 2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용액 파트가 중요하죠. 여기서의 메인 단어는 우리는 개념을 다 했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 어디를 좀 열심히 해야 되냐면 기체 파트. 여기가 한문학 나온 데가 아니거든. 두 문제쯤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용액 파트가 또한 중요하죠. 용액의 성질 하나 나오겠고 용액의 농도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액체랑 고체는 비교적 좀 쉽죠. 사실은. 여기는 액체 문제를 먹거나 고체 문제를 50개씩 풀어. 그건 다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닌 거야. 중요한 건 기체를 잘해야 되고 용액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화학2는 기체를 잘하는 친구가 결국 화학2를 잘해. 왜냐하면 기체가 안 되면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우리 화학2는 전범위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이미 4월 학평을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4월 학평이 한 이 정도까지? 6월 평가원이 한 이 정도까지? 9월쯤 돼야 전범위.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기체에다가 좀 신경 많이 쓰면 좋겠고 그래서 쌤이 기출 엔진에 문화수가 많진 않아요. 한 140 문제가 조금 안 되거든요. 137인가 8인가 그쯤 되는데 기체 문제는 최대한 좀 많이 넣었어요. 오케이? 용액 문제도 최대한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계정에서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건 좀 얘기하면 기체 파트에서 확산 속도가 옛날에 있었어.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 분출 속도 이런 파트가 있었거든요. 이 파트는 개정되면서 빠집니다. 이쪽에 대한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반응열 계산 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오래된 기출 문제 여기서 오래된 일을 봐야 2년 전 거예요. 2년 전 거는 절대로 푸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전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반응의 자발성 파트가 이전 교과 과정에서 핵심이었어 거기가 엔트로피라는 거거든 근데 이 엔트로피 파트가 통째로 날라갔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엔타이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엔타이피로 푸는데 엔타이피를 푸는 유형이 또 뭐가 있니? 결합에너지로 푸는 게 있고 생성열과 분열로 푸는 게 있고 CMΔT 열량계 쓰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열량계가 또 빠졌죠. 아시겠지만 열량계 Q는 CMΔT라는 건 화학원으로 이동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문제가 단출해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출 오래된 기출 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표형 넘어오는데 여기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맞추는 파트고요. 자, 표형 파트인데 화학평형이 보통 킬로에서 하나 정도가 뜨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긴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상평형 뭐 틀리면 안 되고요. 산념기평형 파트 요건데 여기서는 또 뭐가 빠졌냐면 예전에는 평형 중에 화학평형 기본적인 그 다음에 상평형 산념기평형이 있었고 용해평형이 있었어요. 용해도라는 거 그래서 용해평형 포화, 불포화, 과포화가 등장을 하는 요게 빠졌어. 좀 편해진 거고 그 다음에 산념기 나오면 중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네네 중화적정이 있었거든요. 중화적정에서 pH 곡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쪽 파트가 또 빠졌죠. 그래서 예전 기출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완충용액이라는 건 남아있죠. 당연히 표형이동 물론 남아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넘어갔을 때 반응속도 당연히 나름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반감기가 핵심인 거고요. 산화환원은 뭐가 빠졌냐면 표준 산화 표준 전위라는 게 있어요. 환원전위 산화전위 표준 전극 전위라는 게 빠졌어. 빠졌어. 근데 예전에 기출 2년 전까지만 기출을 보면 산화환원 문제는 전부 다 100%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산화환원 문제는 오히려 전혀 풀 필요가 없는 거고 새로운 산화환원을 푸시면 되는데 쉬워졌냐 어려졌냐 무지막지하게 쉬워졌죠. 오히려 칼카노마 아라츠 니즈너스 구수 그게 화학 1파트로 화학 2로 이동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많은 친구들이 문항수가 좀 적어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개정됐으면 개정된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나마 엄선한 문제가 140개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 강의 듣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마음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시중에 선영업 파는 건데 그러니까 아 문제를 바라보는 전부 다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문항이야. 단순하게 한 눈으로 쭉쭉 푸는 건 없잖아. 계산문항이라는 건 풀이법 풀이 과정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에서의 아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속도를 해가지고 미친듯이 풀면 금방 풀 수 있지만 그렇게 수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적으로 이 단원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이야 이걸 먼저 외우고 있나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문항수가 140개 좀 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은 수능을 본다면 반드시 암기할 수 있을 만큼까지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미 마음속으로 틀린 문제는 학습법이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많은 친구가 이걸 똑같이 풀 때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요. 노동만 하는 애가 있는데 처음부터 풀 때 딱 마음가짐이 틀린 문제는 다섯 번 푼다. 뭐라고? 틀린 문제는 다섯 번 푼다. 그래서 처음에 딱 한 번 풀잖아요. 이거를 한 번 딱 풀어놓고 야 이제 끝났네. 다 풀었네. 자 딴 거 뭐 없나? 다른 문제집 없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걸 처음부터 1번부터 쭉 풀잖아요. 처음에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쉽게 현재 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와 내가 이거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걸 풀어서 맞췄단 말이야. 이 문제는 모든 문제야 그래요. 모든 공부가. 처음에 풀어서 맞춘 건 이거 3개월 후에 풀어도 맞춰요.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2번을 틀렸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틀리고 아 선생님이 해소해 듣고 아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마치 공부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이 문제는요. 3개월 후에 똑같이 풀잖아? 그러면 반드시 맞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숫자를 바꾸잖아? 그러면 맞춤 확률이 더 낮아죠. 그쵸?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타겟팅은 수능이거든요. 수능 시험이 기출 문제와 똑같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수능 문제가 어디서 난데 떨어지느냐? 그러지 않아. 이게 선생님 이걸 왜 설명했냐면 낼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냈던 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바꿔보고 그래프로 숫자 문자 좀 껴주고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어떤 게 나와도 풀 수 있게끔 하려면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은 완전하게 이해가 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알겠죠? 반드시 다섯 번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40개 정도 그래프로 푸이잖아? 그럼 여러분의 실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지금보다. 알겠나요? 그래서 물론 이게 특히나 화투는 기출이니까 처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으면 이 뒷부분의 문항수는 항상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문항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 넘칠 수도 있어요. 기체 파트는요. 한 번도 기체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내가 100개도 낼 수 있어요. 기체만 100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예전과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알겠나요? 예전보다 기체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선해서 넣은 거고요. 대신에 이 뒷부분은 문항수가 조금 기출이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기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이 중심이야. 근데 이건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앞부분을 풀어놓고 푼 거에 대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되겠죠. 푸지 않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1강에서 보겠습니다. 1강에서 보겠습니다. 1강에서 보겠습니다.